경력을 내리시죠! 끄고 있습니다! 야 터져! 으흐흐 으아아아악! 야 화가야? 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 형 이거 리게임 하자고 그 진우 형 방 시청자 500명이 얘기하는데 5천명 nine 아 거지라 그래 5만명 더 꺼지라 그래 흐하하하 와 진짜 근데 아니 근데 우리 어수피 뭐 서로 어떻게 어떤 얘기가 되고 얘기를 다 얘기하지 않고 정하고 해야돼 아 하하하하 형 아까 3판 2선 중에 1승 3판 3개 3판 2선 한 다음에 이긴 팀이 나중에 진 팀 만나면 딱 거기 딱밤한테 때리기 하자 아니아니 이거 3,3,3개고 1대0이야 딱밤!! 아 개쌍 좀 부리지마 아 얘기도 안하고는데 왜? 올라가 올라가 아 그러면은 그럼 이번엔 뭐하죠? 서든데스 4대4 아 서든데스 아시카님 아 또 고맙습니다 빨무 팀 밀리는 홍진하고 너무 못하니까 서든데스로 하자 자 헌터로 가자 헌터로 아까 있던 맵하면 되잖아 헌터 헌터로 서든데스 세우기가 만들면 되겠다 아까 있던 맵 고고고 렛츠게릿 서든데스 서든데스야 방금 팀으로 4대4 질수가 없지 질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뭐 3,3,3개 그거 3판이 되냐? 오케이 3,3,3개지 알았어 한판 그냥 한판 그냥 져주고 시작하는거지 괜찮아 아 종족 너무 쏘고 썼다 근데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쉬웠어 아니야 그거 종족 늘린게 욕심이지 종족을 늘리고 있어 미친 아 진짜 야 우리 뭐 보고만 있냐? 아 누가 안 들어왔어 맨날 놈인데 안 들어와 아 아 아씨 빨리 들어와 아니 그것도 웃긴거는 저그가 종족을 늘리고 있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들어 아 들어올라고! 아 노있네 아이씨 엄만하게 들어와 아 왕하드네 아 고맙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우리 팀 올라가 큰석이게 감사합니다 요한이형 안 들어오셨는데요 방에 잡아잡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요한이형 들어오시면 돼요 어 디스코드 얘기한거였군 형 들어와 빨리 요한이형 아 왔다 뭐야 한명 나가는데? 영호네? 영호 튕겼나보다 요한이형 커맨드 띄우시면 안되는데 어? 커맨드 띄우면은 몇천만에 다시 빨리 내리라고 경고하던데? 응 그게 롤리니까 몇초야? 그게 3초야? 웬만하면 띄우면 안된다고 원래는 띄우면 안되거든요 근데 유한이형은 가능하시겠지? 괜찮지 않을거야 그냥 니들이 윗분을 빼줘 이거 전략이 중요할거 같은데 일단 뽑자 일단 뽑자 난 패러메야 하는거 아니야? 어? 공정하게 랜덤해야지 공정하게 랜덤해야지 으흐흨 흐흐흫 흐흨흫 조그가 제일 안좋지 않나? 오드웃 때릴까만요 조그가 제일 안뢰와 조그가 안좋아 안좋아 오드웃 때려서 여기서 죽일거야 그냥 한명 일단 차라리 그게 나을수도 있어 오케 내가 오드웃 때릴까나 흐흐흐흫 테라는 박하데기 좋잖아 빠리메인 탱크 테라는 좋아요 여기서 깨릴게요 바로 그러면 나는 그냥 너무 좁은데? 지금이어도 드론 뽑는거 어때 아니 그럼 저 뽑게요 아니야 우린 테라는 세라만 믿어 이게 팀플이니까 진짜 그냥 팀플처럼 하면 될거 같은데 저 쿨 많이 차이나요 죄송한데 12시 저그 투저그다 상대 오 좋다 우리가 종족좋다 아 근데 초반에 구드론 주방이 형 상대가 좋은거 아니야? 테란 우리가 투테란이라 아 포지? 수고하십시오 12주도 왠지 저그닝 쓸거같은데 아 여기 배럭스 짓는다 이거 초반에 푸시하려고하나봐 아 이거 마린 메딕 저그닝 루탈 저그닝 루탈 아 이거 메카넥인데 있고맞고 11시 아 메카닉 저글링 이거네 어떻게되지 이거 그냥 우리 오리지널로 가야될거 같은데 맘에 저글링으로 그냥 팀플하듯이 해야돼 어 팀플하듯이 해야돼 끝내야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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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옷이요? 가볼게요 아 내가 가볼게요 타는 포스였어요 아 포스? 패스 입고 막는다 포크화로 포크화로 물을 써겠다 아 근데 열한시가 맥 포크홀로 이게 안 빠진다 발인병이 나갈 때 걸쳐나오지 그러니까 얘 성격이 우리가 안좋아 적으로 상대가 셋이 캐논 막히면 나 죽을거같아 저한테 오거든요 딜러시한테 아니 내가 빼면 이거 넥차스 체러잖아 아 너랑도 작아네 형! 요한이형 셋이 뚫을까? 아 대략 날리기네 아 아닌데 형 이거 안막혔어 아씨 패크 패크 으하하하하하 괜찮을까 도망갔는데요? 도망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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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개나폭풀였나 이거 도망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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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많다 도망갔어요 와 아 이거 게임 망했다 약간 이게 동작이 너무 힘들게 걸렸어 하필 또 여사시가 적으로 와가지고 아 5등은 딱 죽였어야 했는데 아 다른거 아 진짜 장난감 어허흐흐흐흐흐흠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흐허흐허흐흐허ㅎ흐허ㅎ흐흐흐흐하 의에허ㅎ흐흐흐흐흐흐 아아핰잇 진짜 ㅋ 흐흠 알겠습니다 야 터져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영정을 내리시죠 작주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아 나도 죽었다- 아 이걸 어 되려했는데 날짱 욱 파일론 학생무룩 아직 미치지 ?". 밀던 또 쭙주 홍신에 올라간다 unless 내려와야 콩니는 야골갈리로 올라온다 관왈 안올라오네 내려갔어 혼자 두들oda 그러면 파란염이 안 되는거같은뎌 녹색 누구야 파일럿낫씨 뭐야 폭탄 주려대가 안좋는데 왜 부러운가려고 이거 완전 니콜아 공 뚫려있는데? 아 완전 빵 터져가지고 아 진짜 포토 받는거 확인은 하고 날려야지 빵 터졌다 했잖아 와 저 너무 웃겼다는데 서드네스 하면 서드네스 하면 더하거나 토크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뭐 또 개인 넥보해도 되고 뭐 그중에서 해도 될거 같은데? 그 서든데스를 할거면 빨무로 하는것도 괜찮을거같아 포토하니까 그냥 일반팀풀이 돼 아 맞아요 일반팀풀이거같아 아 그러네 할랑은 빨고 괜찮을거같아 그래 빨무로 빨무로 그러면서 선진스 하자 빨무로 선진스 오옥 오오오 오씨 윤열이여 그러면 전략날거같아 맞아 윤열이가 이런대로 쓰네 오케이 쏘는거는 좋냐? 뭐요? 이기니까 좋아? 아이 뭐 별로 이긴 기분도 안들어 그냥 뭐하니까 이겼어 너 빨무로 서든데스? 어, 빨무로 아, 오케이. 고! 빨무 저거 걸리면 롯된다 내가 만들게 전형도 내 뇌 좋아하니까 혀가 짧아진다? 아니야, 원래 짧았어 와, 근데 저거 걸리면 진짜 없네 저거 걸리면 진짜 힘들어 저거 빡세, 진짜 저거 너무 빡세다 저거 걸면 안 돼, 내가 저거 주지만 이거 안 돼 머리카락 같잖아 유한이형 왜 프로토스 고르셨어요? 나는 그냥 인정해줘 그래 그래, 선빨무 하자, 선빨무 선빨무는 적어도 괜찮아, 선빨무 선빨무 할까? 어, 선빨무는 적어도 괜찮아 선빨무는 뭐 서든데스 하나하나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든데스 아, 그냥 이걸로 해 그냥 아니, 근데 유한이형이 토스 골라요 그럴까야, 이거 아, 잠깐만, 나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야, 이 형은 너 땜에 하는 거야, 프로토스 대회복차가 심하니까 니가 먼저 이러고 집어넣으면 어찌 사는 거야 그러면 유한이형 아, 그러면 유한이형 프로토스 한 대신 프로봄 하나 빼고 하니? 아, 그게 누구나 하... 아이씨, 내가 무작위한다, 더러워서 했잖아 싸게 화이팅 끝났어 거 선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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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4 팀플 선데스 팀플이야 선데스 선데스 팀플이야 팀플, 팀플, 팀플 팀플 가죽 ieten 핸드' 핸드' 우리 팀 우리가 이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이거 그냥 하면 되지 않나? 그냥 해도 되고 있고 막고 해도 방어 자신있으면 근데 바이오닉을 해도 저그가 못 막을 것 같은데? 그럼 바이오닉 할까요 저? 저기 무조건 최소 추적으니까 그럼 바이오닉 할게요 알아서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럼 그냥 입고 막을게요 어 좋아 큰 그림으로 입고 막고 레이스같은거 해도 돼 콩이 저그 나오겠네 그럼 우리 다 큰 그림 그릴까요? 재밌게? 더없이 스포크요 저그 오케이 저그요 그럼 큰 그림 그릴게요 왠지 왠지 저쪽에 토스 있으면 입구 캐논 센터 캐논 할거야 2테란 2테란 7시 테란이야 아 메카니칼 7시 테란 확인 다이오닉이네 렝 렝 아 그러면 오케이 12시 더 일단 벙컷 바로 찔게 렝 구투 저쪽에는 일반 바이브로 한다 나 방어 방어 탄탄해야되네 만약에 방어하면 나도 2번 꺼져야 돼 아 그렇네 혹시 렝 나왔어요? 5시 12시 그거 완전 망했는데 진짜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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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에 원프터 원패란 투저그네 아니 투저그라서 저쪽에 할거 없어요 지금 흠 그러네 근데 이거 어디 한군데 뚫리는거 조심해야되 이거 나 뚫려 그럴거 같은데 아 나 나 나 나 나 뚫는다 이거 캐논 띄는다 대포다 대포 아 나 나 나 하핰 캐논 막으라지 이 새끼들아 아니 나한테 대포하는데 그럴 줄 알았지 이 새끼들아 오오! 오오! 와씨 쓰리 칼라! 오 칼라씨 양이 양신놈새키들 군마켓니 군마켓네 다같이 죽일게요 병돌이 갈 때 어 아 잠깐만 써 뜯으셨어 배터리가 푸시는데? 배터리가 푸시고 배터리 아 그래 그래 나이스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야 옵저보드 못해 이거 뭐야 야 야 나 이거 누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오 제발 와 못 깼어 와 어디로 가야 돼 아 나 깬 줄 알았는데 무조건 못 깼어 못 깼어요 이러면 안되는데 카카오 방송하는 사람 있어? 아니 이러면 안 이게 이러면 안되는건데 누가 방송하지? 망했 망했는데 이거 아니 아 공이구나 이러면 잠깐만 그냥 정상적으로 와 콕콜라가 올 줄은 몰랐다 너무 큰 그림 그렸는데 내가 큰 그림 그리면 큰 그림 그리면 저 다 어 어 조롱 어 잠깐만 아 이거 너무 큰 그림 그렸나 이거 너무 큰 그림 그렸나 아 다 합시다 죽였어야 됐는데 음 어 죽일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 요아나니 뇌왕님이 열기를 후원하였습니다 요아님이 스폰 못 먹는건 과학인가요 그러니까 난 맨날 스폰을 먹어본 적이 없네 아 진짜 야 11시 프로토스 홍진호 지금 템플루 어카이브 올라갔어 케론 미나리 근처에 4개 박았고 지금 진호 나온 말이 어디로 보냈냐 우리들의 영웅이 그러나 야 지금 제동이 케론 10개밖에 없다고 거의 뚫으려고 그래 우리 팀에 일그러진 영웅이 되면 안됩니다 형 나도 3시 간다 진로 1부대 진로 1부대 진로 1부대 9시로 못빵하는데 아 3시로 못빵하다 3시로 야 입구막어 입구막어 제동아 입구막어 자 갑니다 실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많은데? 아 뚫렸는데? 아 뚫릴거 같은데? 아 뚫릴거 같은데? 아 뚫릴거 같은데? 이게 버처만 주면은 아 본진 좋아 어떻게겠다 뭐하냐 야 헬프 안가냐 아니 형 서든데스 아 야 누구 누구 남은거야 야 역시 이제도 제동아 포토 봉진에도 쫙 깔아봐봐 일단 조금만 더 쳐줘 야 홍지로 가스 넘는다고 액서스 하나 더 졌어 아 병반 투체드려야지 각견낼 수 있어 헬프갈 병력이 없어 서든데스 모두 나 스파이어 지금 올라가고있어서 조금만 조금만 야야 야 드락간다 9시 조심해 홍지로 드락간다 하하 아 템드랍 왔어 아니 템드랍이였어? 아니요 믿어요 믿어요 너한테 단 과iba 조심해 père 준비 내가 드론 다 잡긴 했거든 드론 다 잡았다고? 어? 드론 다 잡았다고? 다섯지 어 그럼 아직 몰라 어 지금 유리해 나 지금 이겼다고 방심하고 있어 나 홍진호 밑에 그 미네랄 밑에 가스 멀티 했거든 그 넥서스 부심 홍진호 날아간다 야! 야! 여깄지 템드랍 여깄지 템드랍 나 아홉시 템드랍 셋이 템드랍 간다 조심하라 아 리버구나 지금 가야지 어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지금 간다 그래 리버는 멍불로 왔어 가자아아아아아아아 가자 아쉬워 아하하하 리버는 멍불로 왔어 나 이제 부탈 뽑았거든 부탈 나와요 아우.. 저희 한 명이라도 한 명만.. 보내다 지금.. 잠깐만 우리 종작이 뭐지? 토스랑.. 테란.. 리버랑 탱크로시가서 넥서스만 딱 가면 끝날 것 같은데? 민현이 형 뭐하겠지? 아 그냥 레이스로 끝났냐 레이스로 넥점스 하려고 어 진짜 나 어 잠깐만 야 방금 레이스 봤다고 내가 긴장했어 홍준호 캐논 도배하고 있어 근데 레이스가.. 웬 레이스? 아 썬데스 이게 순식간에 없애버리면 돼요 레이스 아 니가 대변하는거 보니까 아웃시가 너구나 12시 부타기가고 이게 우리팀이 다 살아있으면 의미가 있긴 한데 지금은 죽어서 다 왔지 다 왔지 다 왔지 다 왔지 다 왔지 다 왔지 야 레이스 온다 레이스 온다 레이스 온다 레이스 온다 해처리를 안눌려 당연한건 해처리 늘리는거 아니지 해처리 있는것도 다 하이브까지 갈걸 레이스 간다 레이스 간다 레이스 간다 해처리 캐준다 해처리 캐준다 해처리 캐준다 matire 해처리 캐준다 해처리 캐준다 해처리 세계 애여 intens는데 너 중 Object 해처리 캐준다 쩜쌀 해처리 캐준다 지금 스캔풀인데 커스호 뽑는다 네ế 저거, 저거 깨다는 거야 지금 지금 자기 팀 뭐하는지 좀 알겠어 네에서스도 모르고, 좀 쌓은 게 나중간 강제, 강제어택 강제어택 나이츠 아 근데 12시 날리기는 했는데 이걸 빨리 했었어 오케이 아 근데 야 잠깐만 방침하지마 야 잠깐만 개무서워 야 개무서워 잠깐만 개무서워 잠깐만 어 잠깐만 개무서워 아 다행이다 무탈 무탈 점사했으면 우리도 위험했을텐데 아 정석이 형 죽은거구나 아 야 9시 텐드랍 간다 9시 텐드랍 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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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선수의 방송을 방풀중이라고 개무서워 아 깨깨묵은 김치님 와 진짜 목소리 귀었네 아 뭐야 이거 아씨 일단 난 영어골 좀 봐야겠다 아 이거 처음이 좀 아쉽다 어 처음이 그 5시만 날려놨으면 5시만 날려놨으면 이게 우리 종족이 유리해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건데 아 좋아 가자 가자 야 거의 밀면 이겨 야야 밀린다 밀린다 헬프가 되겠는데 이거 텐드랍 혜정아 우리 한군데 노리자 그냥 뒷방 셔틀 몇개나 있어? 레이스랑 같이 가면 또 나를일거같아 아니 가만좀 있거라 7시 아 5시 이겼어? 좋아 좋아 야 똥또공 조심해놔 5시에 하이브 레이스 나 커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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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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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셔요 0마리나 있다 나는 안되 어 범궐산다 봤어 어 셔틀 2대 나이스 셔틀아 잡았다 와 좋아 커셔 이거 이거 넥서스 검사하러 갈게 여럿이 어 빨리 빨리 끝내자고 아홉시에 전부다 병댓 보낸다 애들 레이스가 지금 어딘가 숨어있어 레이스가 지금 어딘가 숨어있어 어 어 어 안돼 돼 빨리치고 빨리치고 으아 커세온다 커세온다 아 아 커세왔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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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비치 집 야 비치 집 빨발바 비치 집 으오 우오오오오 와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진짜아 으아아아아아 하하하 하하 야 잠깐만 너가 죽여보면 나 누구끄고 구경하냐 하하하 야 너 죽여면 누구끄고 구경하냐 그 큰일 났어요 정글아 이거 대동이 형 잘 죽여야될 것 같애 이거 아깝다 근데 일곱시 파란이랑 파랑이 남아가지고 야 이거 아프리카 봐도 되나? 카카오 하는 사람이? 난 진짜 모르겠는데 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야 이거 이길 수 있지? 네 거의 이겼어요 내가 이긴 것 같은데요? 어 이긴 것 같애 어 근데 제 돌이거든요 나도 아까 틀어줄게요 여러분 다시 깼으면 아 아깝다 짠 보이죠 여러분? 약간 예능으로 하느라 이렇게 한거 야 이긴 것 같은데 아 힘들어 힘들어 야 백구 뭐야 역시 조심성이 없어 알아보시다가 그냥 홍삼 바로 쳐보라고 그냥 누구꺼 봐야돼? 어 애들 집중했어 누구꺼? 아이 뭐야 2대1이라 웬만하면 안져 야 빨리 그냥 탱크가가지고 넥서스 콕 써 병구야 그냥 방구랑 블랙을 뿌려가지고 넥서스 섬섬은 돼 어 그러네 야 블랙이랑 님 뿌린 다음에 껍데기 님 뚜여버리면 되겠네 넥서스 너무 찍으려고 하면 안되겠네 좀 뚫었다 GG 아 좋아 넥서스 좀 사 좋아 아 아쉽다 이거 아쉽다 이거 처음에 죽였으면 진짜 이겼겠는데 이겼어 이겼어 다시 죽였으면 애초에 레이스랑 리본이랑 다 정체할 수 있어 야 이거 어쩜가 안되 끝나면 아 아쉽다 이거 뭔가 아쉽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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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하하하하 이거 아니 형 빵 여어 빵 진우형 나 333개 뭐야 정석아 영어랑 백만 정석아 병구만 666이네 응 정석아 예 형은 언제쯤 스폰을 먹을 수 있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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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형 요한형 저번에 안죽으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씨XX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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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하도 나와가지고 야 너떼이잖아 야 너 지금 게임하는 내내 족족 어? 3컬러 4컬러 다 나한테만 오는데 지금 너 그거 보고 막아 아니 형이 저기 제일 구멍에 갈듯이 우리 4컬러가 지금 별리 4컬러인데 3개에서 질라 쩍쩍쩍 나오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와달라고 하는데 가야지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정오 정오 고맙다 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요한이형이 약간 좀 되게 죽이기 좀 편하게 잘 있어가지고 아 좀 허술하긴 했어 허술하긴 했어 어 아니 아니 난 4컬러가 오지 우리 4컬러가 갈 데가 없었어요 아니 그냥 투저구가 오는 줄 알았어 나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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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웃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